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CNN이 있으니까는 방송이 마치 SBS 방송이 아니라 미국의 CNN 방송 같은데 제 뒤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 속에서도 어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당선되고 또 취임을 이제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 바로 하루 뒤인데요. 트럼프 당선자 이제 미국 대통령도 되고 했으니 아마 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당선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혹시나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ur trade deals are a disaster. We're going to build a wall office, but I don't want to wait. I look very much forward to the inauguration. It's going to be a beautiful event.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You are safe. Sir, go ahead. It's going to be a beautiful event. It's going to be a beautiful event.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를 상징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다 이 모습은 다 보겠죠. 지금 뒤에서도 똑같이 저러고 있네요. 그런데 서 교수님도 지금 이렇게 방금 하셨죠. 네, 서 교수님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위터로 항상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던 트럼프.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기자들 질문 받고 대답하고 또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런 건데 거의 일방통행식 트럼프는 여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8일이지 않습니까? 첫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또 트럼프 자체가 지금 6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기자들이 한 250명이 몰려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도 오랜만에 이거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껄끄러운 질문도 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 미대선 개입 문제니 납세자 공개. 이게 뼈아픈 질문을 하니까 참석했던 기자들 하는 얘기가 전투 현장 같았다, 마치 기자회견장이. 또 기자들과 고성 시합을 하는 것 같았다. 서커스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 기자회견을 하면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얘기하고 그 구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오가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뭔가 은밀한 정보를 러시아가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이미 보고가 됐다, 이런 내용을 CNN이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CNN 기자가 질문하니까 트럼프 당선자 CNN 기자와 완전히 고성지르면서 거의 싸움하듯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 모습 보면서 저는 처음 느끼는 게 많네요. 우리나라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전혀 볼 수 없었는데 기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왜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는 아직 못 들었다는 듯이 너한테는 질문 기회 안 줄 거야. CNN과 완전 이제 아마 미국 대통령 일하면서 CNN과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겠어요. 글쎄요. CNN과 척을 줘서 과연 트럼프가 4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선거 과정서부터 주류 언론들과는 굉장한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언론의 어떤 건전한 비판마저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저런 트럼프를 보고 과연 미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yes we can, yes we did라는 말을 하고 물러났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정말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저희가 트위터에 올라온 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보면 트럼프가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 기자회견 무섭기까지 했다. 트럼프가 CNN을 가짜라고 하던데 우리는 트럼프를 가짜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 서커스 같았던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끝났다. 보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트위터에서 또 올렸어요. 역시 트위트 정말 잘합니다. 아주 긴박하게 아주 빨리빨리 올리는데 오늘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훌륭하게 마쳤다. 몇몇 가짜 뉴스를 보던 언론사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까 김은식 특파원 뉴스도 보셨습니다만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동안은 모른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러시아의 대선 해킹 이 부분은 인정을 했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드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돈이 워낙 많고 트럼프 그룹을 운영하는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되면 원래 이거 다 백지신탁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손을 떼겠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한테 경영을 맡기고 나는 손을 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미국 규정을 지킨 거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들은 전혀 공직에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문제는 그 맞싸위인 제러드 쿠슈나 아니겠습니까? 쿠슈나 같은 경우에 지금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이 돼서 최고의 실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본인의 주식도 백지신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지난 11월에 중국 최고의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안방보험을 회장과 만나서 사업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운영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한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 정책인 오바마케어.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책입니다.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내요. 우선은 올해 여러분 여러 달짜리의 세과를 도전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개혁 정책을 백지화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평화적으로 정권 이어가겠다. 오바마의 이야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방송 내내 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 다 필요한 말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말 진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노래는 바로 해바라기의 어서 말을 합니다.